히히히히히 어 나 어떻게 발견했지? 아아.. 치.. 먹지말까.. 아 근데 톱니가 세 개나 있어서 꼭 먹어야 되고..먹어 먹고 싶은.. 톱니가 세 개나 있어 저기 오라이언과 그레이븐은 꼭 먹어야겠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이곳에서 최선의 침대였어요 천국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같은 곳만 하니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해서 계속 슬퍼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집들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신경화될 밤이 너의 빛을 잃어버린다 자 자 좋아요 고격 느그~~트하게 치야 어? 꽉 찼대 아 나이씨 이러면 저기 간 의미가 없잖아 일반 시민만 죽이지 말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지? 얘만 안 죽이면 돼 일반 시민 근데 화살이 뭐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런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지 야 야 뭐 먹을 거 오 저기 소리지 저 체크포인트에요 어깨 고거죠 그리고 으어 뱅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을텐데 또 이쪽으로 안와도 되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범죄자가 되보자 저장할 수 있네요 얘만 안죽이면 되세요 꼭 스카이림 하는 것 같은 기분인건 아 여기구나 여기도 이렇게 가야되겠군요 아하 좋아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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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기들 저어기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안죽이고 갈려니까 너무 힘들다 아 안 들키고 안죽이고 도둑의 룰을 따라하기란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신의 컨트롤이 필요하구나 예 죽이고 가면 되게 쉽죠 여행은 안에서 경고를 좋아하지 마요 스스로 이동을 찾을까요? 뼈는 어디서 못해 어떻게 가야 돼? 커피에 대한 것때문이야 자 일단 체크포인트 어? 자 구석에 있구요 저 불 꺼야되는데 물가살로 저 불만 꺼? 아 여기 이것때문에 안되는구나 자 자 어 어 어 조심조심 여기 보급품 생각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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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해 야 이거 정말 어려운데? 갈 기회를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만 알면은 그니까 정보를 미리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고 아이씨 아 아 정말 얄미워 죽겠네 저도 아휴 저런 정말 얄미워 죽겠네 그냥 정복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